지난 3, 4년 정도 전부터는 다양한 혜택들로 인해서 다양한 민간 투자들이 활성화됐었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시장에 투자의 그런 과열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소되었었던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등록 임대주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혜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신규 취득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바라보고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도 굉장히 큰 소식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등록이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준비를 할지 구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면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입니다.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구성이 되면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등록하시는 분들 새로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구성되는 사업자 등록을 하나 하셔야 되고요. 구청에서 물건지 등록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두 군데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세무서용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한 납부용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함께 취득을 하시는 방법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사업 등록 유형과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이제 주거용으로 쓰실 경우에 이제 등록이 가능한데 공동주택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택으로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작년 7월 11일,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요건이 가장 큰데요. 최초 분양의 신축한 주택만 취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득록세 감면 혜택이 없고 신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시는 경우에만 신규 취득세 감면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은요. 60제곱 이하의 200만 원 내에 면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취득세가 만약에 200만 원 초과가 된다 하실 경우에는 85% 감면을 받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기본 조건에 맞지 않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는데요. 임대 기간 동안에 8년을 유지하는 동안 5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를 하실 경우에는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취득 가액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작년 12월 31일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올해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이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이 하나 있고 임대사업 등록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을 1주택 소유하고 있었을 때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대신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임대주택은 모두 다 임대 등록을 해야 된다. 면적 조건은 없고요. 면적 조건은 없고 기준 시가를 충족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도권 지역 6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거주하는 주택 외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고 다주택자로서 이제 건전한 그런 민간 임대주택들을 영위하셨을 텐데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가 확정화될지 또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혜택들이 없어지고 또 취등록세 감면 혜택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가 부분을 그대로 감면 없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등록세 혜택이라든가 비과세 이런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외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임대 신고제라든가 또는 이런 증액 상한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관할 구청에 임대 개실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되고 변경 신고, 변동 신고 다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제 8년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유지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거주를 할 수 없고 임대만 놓으셔야 됩니다. 목적성이 임대료 구성이 되셔야 되고요. 양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끼리의 양도는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은 포괄양소 양도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료 증액의 제한 의무는 사실상 지금은 임대료 5%를 모두 다 의무로서 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 사항의 신고 의무도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기간이라든가 관할 지재체의 신고를 재계약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제 표류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신고까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이라든가 또는 HUG의 허그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임대보증 가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에 따라서 임대주택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등기소에서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의 의무까지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무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임대사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지되는 또 축소되는 가운데 취등록세 감면 혜택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폐지가 됐었을 때 혜택들이 감소되고 폐지가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자는 더욱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가 배제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을 하나 취득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3주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취등록세의 8%, 12%의 추가한 취득세의 그런 부담분들을 감면 혜택을 못 받고 그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기본적인 서울 지역에 다세대 주택들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투자를 하시다가 취등록세 막 4, 5천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자는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투자하기 조금 꺼려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는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자라든가 자산가들, 현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투자를 통해서 실물 자산이 그대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실물 자산의 자산 가치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고 화폐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소득 수준뿐만이 아니라 보유 재산에 대한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실물 자산 투자 이런 소액 투자 다세대 주택 빌라라도 투자를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됐었을 때는 앞으로 양극화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아직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신축으로 등록 가능한 좋은 지역에 위치한 역세권 물건들을 대해서 지금 등록을 해서라도 투자를 조금 더 서두르시고요. 이제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서두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반사 이익을 어떤 물건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취등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4.6%의 취등록세를 실질적으로 취등을 하실 때 필요한 금액인데 중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등세가 또 낮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더욱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액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액 투자자 마찬가지도 오피스텔이 더욱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